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희 코드명 뭐라고 했죠? 파리파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노랫동이 나머지 눈에 를 쌀은 jemaniu 랜きた 랜프지 난 난 난 향이 신기하다 뭔가 이태원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향이다 여기는 물 돈 안 받네 오스트리에 저희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외국 연구소는 거기서 차 타고 4시간을 갔어 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에 앞뒤로 다 묻어온 공동묘지였어 오 이거 찐이다 공장에서 만든 토끼 아니다 직접 한 건데 남들은 향이 있는 걸 잘 먹거든요 네 아 이거는 그게 강력하죠? 너무 강력한데? 응 찌그니까 괜찮은데 찌그니까 센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가 있지 맛있어? 맛있다기보다 향이 괜찮은데 고소한 향이 나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리얼 퍼번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 뭐지? 포테이토 그런 맛나? 응 그죠? 이거 그 케이준프라이 같은 맛도 나고 응 이라고 하나요? 그건 몰라 이거 그 한국살 아니잖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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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크로스티 크로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로 너무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미쳐버릴 것 같아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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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이 매니저님은 이만큼 가무셨습니다 와 맛있게 드세요 아우 맛있게 드세요 지금 이렇게 큰데 21달러밖에 안해요 와 그러면 3만원? 스테이크로 하면 한 3인분 될 것 같은데 우와 이거 사면 소주 소세지에요? 그런거 이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거 김치 어 야 김치 이걸로 이걸로 사람 죽일 생각이신가요? 제가 또 구글 맵스로 찾아봤는데 저 윤이 그 패밀리 네임 윤인 것 같아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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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차가 이렇게 슝슝 지나가는 도로 옆에서 커피 마시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워요 아 그래요? 네 가보시죠 CHRISTIAN KOU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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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들 그건가 보다 그 그 구호인가봐 팔찌 보여주세요 팔찌 이 친구들 감소기가 안당기는거 아니지? 다시 해봐요 100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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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건물이 뭔가 그 미국에서 조금 연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담고 있거든요 예쁘다 예쁘다 시간이 지나면 비가 와서 더 재밌게 느껴질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네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그녀는 그 고양이처럼 사람을 안 모자면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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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